지구 온난화를 막는 친환경 에너지,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태양광 패널로 십자가를 만든 사제가 있어 화제입니다. 교황의 회측 찬미바드소서의 감명을 받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본사에서 연수 중인 정석원 신학생이 소개합니다. 폴란드 중구 칼리시에 있는 첵스토오바 성모 성당. 성당 벽면에 설치된 13미터의 거대한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주변을 밝힙니다. 18개의 태양광 패널로 이루어진 이 십자가는 본당 주임 흐시슈토프 구지알렉 신부의 발명품입니다. 십자가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은 우리 돈으로 약 900만 원. 폴란드 국민의 1년 소득 절반에 해당하는 큰 돈입니다. 구지알렉 신부는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 성무활동비를 모은 돈을 털었습니다. 구지알렉 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 외측 찬미바드소서의 지구보 메시지의 영향을 받아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십자가는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성당 전기요금 절약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지알렉 신부의 노력을 바라보는 폴란드 내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에너지 수요의 80%를 석탄에 의존하는 폴란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 계획의 반대표를 던지는 등 생태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구지알렉 신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구지알렉 신부는 지구가 얼마나 오염되어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를 돕기 위해 나서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자들도 신부의 노력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마틸다 스체판약 씨는 태양광 십자가는 경제와 생태학, 신앙의 환상적 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구지알렉 신부를 따라 가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직접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구지알렉 신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폴란드 국민 모두가 태양광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소망했습니다. CPBC 정석원입니다.